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기념일 클라라 성녀는 1194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한 기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보금적 생활에 감명을 받은 그는 수도생활에 대한 열망으로 클라라 수도회를 세웠다. 수도생활에 대한 집안의 반대도 심했으나 오히려 동생 아네스마저 언니의 뒤를 따라 수도자가 되었다. 클라라 성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철저하게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계속하였다. 1253년 선종한 그녀를 2년 뒤 알렉산데르 4세 교황이 시성하였다.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2장 8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있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 보이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있었다.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테오는 복음서 전체의 구성을 천을 짜듯 치밀하게 다듬으면서 독자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모아 다섯 개의 담화문으로 정리합니다. 보금적 담화문이라 할 수 있는 산상설교 제자들에 대한 파견설교 하늘나라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모아놓은 설교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하여 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교회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탐화문인 심판설교입니다. 오늘 보금은 교회 설교 가운데 두 부분을 전해줍니다. 곧 겸손하여라로 시작하여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부르시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잘난 신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도 이르십니다.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되찾은 양의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아무리 못난 신자라도 구원을 받도록 공동체 모두가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1210년 프란치스코 성인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클라라 성년은 2년 뒤 주님 순환 성지주일 밤에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속의 수도복을 받아입고 순명을 서약한 뒤 보금적 가난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절대적 가난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난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삶으로 밝혀준 성녀야말로 오늘 보금이 말하는 잘난치 않은 마음으로 작은 이들을 쉽게 업신여기는 우리에게 겸손의 참 본보기가 됩니다. 클라라 성년은 말합니다. 그대는 다른 이들이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답은 오늘 보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찬리합니다.